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N번방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8년 12월이었는데요. 대구의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미성년자들을 집에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했던 거대한 집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제를 적용해서 엄하게 처벌한 결과 조주빈이 징역 42년, 문형욱이 징역 34년 등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아직까지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적인 분노가 컸던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관련 법이 좀 정비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건 이후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되는 법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집단성 범죄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대폭 향했고요. 고의로 불법 성적 촬영물들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모두 상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영상물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는 각각 징역 1년 또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또 이런 처벌뿐만이 아니고 개정 전기사업통신사업법은 이런 카카오톡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 성적 촬영물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의무를 부과했고요. 또 경찰은 단순 시청자들의 신상 정보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태 어떻습니까? 네, 2020년 처벌법들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자료를 보면요.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석창치물의 제작, 배포형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총 1675명이었는데 연도별로는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 2021년에는 6월까지만 해도 무려 720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2020년 2047건에서 2021년 7월 기준 5937건으로 오히려 몇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L사건인데요. L로 알려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27세 한국 남성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성착치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했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작년 11월에 호주에서 검거가 됐고요. 12월 말에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공범이 무려 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4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준 뒤에 연 3천 퍼센트나 되는 이자를 강요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청착치물을 요구한 뒤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는 몇 배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법원 판결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 강강 같은 그런 범죄에 비해서 기소율 자체가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처벌은 어떨지 보면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에 무려 30%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인 가담자의 경우에 7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이 손방망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지난 1월 말 한편 대구 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동시에 또 배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한 공무원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을 내려받기 전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가 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알고서 시청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건데요. 법원의 입장은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처벌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 만큼 그 처벌,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수사당국이요. 디지털 성범죄에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범죄의 경우에 경찰이 적극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 나라 기업들에게 수소와 공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M범방 사건 이후에 경찰이 해외 메신저 운영 사업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약 2만 6천 건에 달하는데 그 회신이 온 비율이 약 58% 정도에 그쳐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제 공조 강화, 또 수사 권한 확대를 둘러싼 어떤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편 경찰이 지난 2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AI 경찰을 개발을 하고 이 AI 경찰을 여성으로 위장을 해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개발이 완료돼서 시행이 되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법, 오늘은 M범방 사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